영광의 미리누스 스트레이 캔 수고하십시오 스테이 이렇게 좋은 1위 선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스테이들한테 특별하게 돌아오려고 특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800회라는 특집에서 특이한 날에 특이한 아주 좋은 특별한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꼭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우리 막내 보고 있나 여러분들이 빨리 들고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업을 이룰 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수업을 그리äre 도와주는 이룰이 도와주мо 여러분이 수업을 잘 하셨을거예요 여러분이 일부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도와주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룰을 알아보려 meant 이렇게 일을 하고 싶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tam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거에 이 수업을 좀 의미하고 여러분이 여성만들고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사람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여러분들ство 특히 우리는 제 위대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가로 한국의 팬이 그대로 진정한 저희는 이 콘서트 함께하면서 이 바퀴인게 요 이상하게 되면 이상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지키도록 부탁드리구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목요일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월 있는 몬 키포트라이 쇼 앤 카운트다운 안녕 Yay! Okay. 여기서 특별시 좀 말했죠. 거리를 켰지 가볍지 별들살도 오늘은 특별 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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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란 꽃을 두산 변함없지 Bam! otra 하는 거지 He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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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